안 들어줄 수가 있어야죠. 근데 이제 효진 씨 만날 용기가 생긴 모양이에요. 아무튼 저는 뭐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가보겠습니다. 정민아 잘해라니. 아니 저 정민 씨. 정민 씨. 저 제가 정민이에요. 효진 씨.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. 효진아 재밌게 보내. 아니 효진 언니. 효진 언니 어디 가. 효진아. 이 언니가 효진 언니에요. 효진. 저 효진 언니. 효진 잘해. 효진아. 이야 이거 재밌네. 태호야 빨리 비디오 테이프 갖다 줘. 아 이런 거야 맨날 나만 시켜. 야 빨리 갖다 줘 안 갖다 주면 연체로 내야 돼. 빨리 가. 비디오 갖다 줄라고? 나라야 니가 가라. 왜 날 보고 갖다 주래? 아니 태호가 무슨 머슴이냐. 니가 갖다 와. 야 그렇게 태호 걱정되면은 니가 갔다 와. 아 갔다 오라면 갔다 와. 빨리 가. 야 왜 화를 내고 그래. 빨리 뛰어가. corporate, toma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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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mato. 어.. 나라! 동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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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웬일이냐? 그럼 넌 이 밤에 어디 가네? 나? 난 비디오 갖다 주라. 넌 왜 대답 안 해? 왜 왔어? 설마 나 보러 왔을 리는 없고. 당연히 아니지. 내가 널 왜 보러 올게 뭐야? 나는 교수님 심부러 온 거야. 그래? 그럼 나 먼저 간다. 너 왜 따라오냐? 나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? 나도 비디오 빌리러 가는 거거든? 교수님이 비디오 빌려오랬거든. 뭐? 나야. 이제 비디오도 빌렸으니까 가야겠다. 넌 왜 따라오냐? 나 너 따라가는 거 아니야. 저기. 어. 껌 버리러 가는데 쓰레기통이 없잖아. 버스정류장 쓰레기통이 껌 버리러 간다. 뭐야? 야. 껌 버리고 가지. 왜 안 가고 있냐? 어? 단머리 빠져 버리지. 야. 그럼 넌 버스가 몇 대 지나가는데 안 타냐? 사람이 많았잖아. 나는 빈 차 탈 거야. 바로 같은 눈빛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니? 어떻게 해야 내 마음만이 넌 왜 이렇게 날 몰라? 하지만...